아침 창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창가에 귀를 기구려 보세요. 김청완의 아침 창 잔나비 동생들이 형님 시간을 이렇게 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체 누구야. 우리 이걸로 잘 안 틀어요. 이런 걸. 그런데 오늘 저기 스페셜 초대석이라고 이걸 딱 깔아준 것 같은데. 평소에 드시던 게 아닌가요? 아니 처음 들었어요. 생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생전처. 오늘 아주 스페셜로 모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주 개나리 색깔이 무슨. 그러게 좀 가을인데 좀 잘못 입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하 씨는 책이 이거 얼마 전에 받았잖아 내가. 이거 받았는데 얼마 전에 여기 우리 몇 사람도 모여서 점심을 먹는데 이거 받았냐는 거야 날더러. 네. 받았다. 그런데 1초도 안 쉬고 읽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무지하게 당황스럽더라고. 그래서. 읽으셨나요? 선배님. 오늘도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해야지. 하려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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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랬어 그냥 쭈비쭈비다 뭐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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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기 저기 아저씨 얘기 많이 나와요 이래. 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그 페이지만 좀 적어서 알려달라고.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이게 연락이 없네. 아 아직.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뭐 천천히 그냥 심심하실 때. 아니 누군지 저기에 내가 얘기하면 다 잘 아는 양반이에요. 기하 씨도. 방송국에서 이거 만났으니까. 아. 네. 네. 그분이 그렇게 안 가르쳐주네. 어디 나왔는지. 그런데 재미난 게 내가 이제 그래도 손님 모시는데 이거 읽어봐야지. 빨리 그러고 후딱 열었어요. 네. 열었는데. 열었는데 그 페이지가 아니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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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데 열었어요. 네. 그런데 첫 번째 수록곡 come together가 흘러나오는 순간. 아. 나는 내가 왜 망설였는지 알아차렸다. 이 페이지에 백이. 영국에 놀러 갔었던 거예요. 에비로드에.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마다 lp쇼를 해요. 그런데 지지난주인가 그거를 come together 틀었어. lp로. 정말요. 여기 애니버서리 무슨 비틀즈 무슨 기념음반이 나왔어요. 석 장짜리. 에비로드 뭐 몇 주년. 맞아. 맞아. 그래갖고는 그래갖고 그걸 틀었는데 마침 come together 다섯 번째 테이크가 엔진한 거지. 그러니까 막 중간에 막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막 끊어. 또 바이닐은 또 lp는 중간에 막 튀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고 그 녹음하다 관둔 그걸 트랙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lp로 만들었더라니까. 아. 잡담하고 막 그러는 거. 아. 맞아요. 기념음반이니까. 기념음반으로. 그런데 이 페이지가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어디 가도 뭐 다 통하는구나. 그렇죠. 오. 그럼 많이 다녔어요? 한동안 못 봤잖아. 1년도 더 한 데 안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장기하고 얼굴들 밴드를 재작년 말 2018년 말에 마무리를 좀 하고. 벌써 그랬나. 그렇죠.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뭐 좀 미래를 보는 뭐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신지. 아니. 밴드 해도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부터 우리도. 그러니까요. 저는 뭐 모르겠으니까 제가 운이 좋다고 말씀드리면 좀 약간 많은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마침 제가 밴드를 좀 마무리를 하고 책을 쓰기 시작하니까 모두들 좀 공연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저도 약간 제가 사실 죄송할 일은 아닌데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좀. 죄송해야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아이고. 혼자서만 쏙 빠져나간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러네요. 아. 그렇게 그래도 혼자서만 그런 그렇게 힐라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 참 눈이 있다. 참 귀한. 좋게 또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제목이 재미있어요. 상관없는 거 아닌가. 보통 이제 가다가 가로로 쓰면 가로로 가고 세로로 가면 세로로 가기 마련인데 세로로 가다가 갑자기 가로로 가로쓰기로 가는. 그렇죠. 제목을 그렇게 좀 디자인이 됐습니다. 늘 재치가 있어요. 4084님. 장기아 씨 책 제목이 상관없는 거 아닌가인데 그건 네 생각이고란 노래랑 뭔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너랑은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요. 아. 참. 그렇죠. 그건 네 생각이고가 저희 장기아 얼굴들 마지막 음반의 타이틀곡이었다 보니까 메시지가 좀 연관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뭐.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가장 최근에 낸 노래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낸 책이랑 조금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514님. 절대 밥은 안 챙겨 드실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부지런히 밥해 드시는 거 책에서 읽고 신기했어요. 아유. 밥은 정말 잘 챙겨 먹죠. 저 오늘도 좀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밥을 잘 챙겨 먹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장기아 씨 앉자마자 그래 어떻게 호구는 뭐 이랬더니 아.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네요. 밥 잘 먹습니다. 네. 김용민 님. 글 쓰는 데 가장 편한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으신지. 나만의 공간 뭐. 아 그래? 이거 어디서 썼는지. 집이죠 뭐. 그냥 집 거실에 앉아가지고 늘 썼습니다. 집 거실에? 네. 보통 아직도 이 펜으로 작업하시는 분이 있고. 네. 계시는 그냥 컴퓨터로? 저는 컴퓨터로 했습니다. 컴퓨터로? 아. 탁환 씨같이 하네. 김탁환 씨. 김탁환 씨도. 요즘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배님은 펜으로 하시나요? 저요? 글 쓰실 때? 책 동화 쓰시고 이렇게 하실 때? 아. 저는 뭐 워낙 단문이라. 단문. 이걸로. 아. 펜으로 하신. 아. 맞다. 이걸로 할 때도 많이 있고. 대본도 펜으로 쓰시고. 보통 아. 보통 아침 창 오프닝은 다 폰으로 해요. 폰으로만. 이런 건 내 자판이 안 해져요. 뭐 사실 가장 각자 편한 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요? 그거 옛날에 뭐 이렇게 낱말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글자 연습 있잖아요. 아. 이거 너무 너무. 야. 정말 추억의 그. 아. 요새는 그렇게 안 배우나? 그러면 어떻게 배워야 돼 그걸? 아. 요새 새롭게 타자를 배운 분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는 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 이거 얼마나 쓴 거예요? 그러면. 꼬박 1년 썼네요. 꼬박 1년? 네. 작년 중순부터 써서 올해 중순에 마무리해서. 그럼 뭐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다 접어놓고 뭐 그냥. 아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 꼭지씩은 쓴다. 이걸 좀 원칙으로 해가지고. 아. 그렇게? 나름은 부지런을 떨은 거네 이게. 그래도 좀 나름대로 부지런히 썼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마냥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편집자님이. 맞아요. 1년 만에. 아. 그렇게 차 찍든 사람이 있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써라 그러는 사람은 누가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일단 제가 책을 쓰겠다는 결심은 제가 했고요. 그런데 이게 출판사랑 계약하기 전까지는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다. 계약을 하고 편집자님도 정해지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부지런히 쓰게 되더라고요.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네. 한 분 좀 계시니까 아무래도. 아니.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를 한 번 듣고. 좋습니다. 네? 그건 네 생각이고. 자. 오늘 스페셜 초대석입니다. 장기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요새 아까도 이제 화요일 날 LP 트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게 부캐라네 내가. 부캐. 부캐 뭔지 모르죠? 부캐릭터. 어? 알아요? 네. 어떻게 좀 알고 있네요. 부캐릭터? 아니 이건 또 아니 저기 요새 박 작가가 손에 살이 쪄갖고 다 많아요. 손에 좀 살이 찌셨어요 작가님이. 술이 쪄어요. 그래갖고 이거 아 바깥 애인데 이게 잘못됐구나. 아. 옷 한 줄 아시고. 아. 옷 한 줄 아시고. 그렇죠. 그런데 부캐가 있다네. 부캐. 그러니까 완이 오빠 같은 게 이제 부캐래요. 네. 두 번째 캐릭터. 네. 자. 오늘은 진짜 부캐가 멋진 남자. 멋진 작가님입니다. 상관없는 거 아닌가의 저자. 장기아. 이 작가님이라고 출판회사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생각 안 했는데 생각 없이 살았는데 작가 정신이 확 생기지 않아요? 아니 막 좀 부담스럽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는. 작가라는 타이틀이 갑자기 붙으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가수라고 불릴 때도 되게 한동안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장 작가님 하려면 이것도 그러면 가수에서 안 어색해진 게 한 몇 년쯤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을 텐데 그러면. 한두 해는 그래도 좋게 걸렸던 것 같으네. 장 작가님도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왜 콧수염까지 막 하니까 완전히. 수염은 뭐 그런 관계는 없고요. 한 달밖에 안 돼가지고 책 나온 지가 아직은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거 쇼도 많이 해요. 작가님이면 이제 뭐 여기저기 막 청하시는 데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북토크라든지 사인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는 조금 했습니다. 온라인 팬미팅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장 작가님이 나가시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책을 왜 쓰기로 했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물어보시죠. 저만 안 물어봤군요 그걸.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어요? 궁금해하는 거? 뭐 책 쓰는 거랑 노래 만드는 거랑 뭐 비슷하냐 다르냐 뭐 이런. 이야 진짜 예리한 걸 질문하시네. 저한테 가수하는 거 노래하는 거하고 배우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 똑같잖아요. 마침 저도 그런 그 비슷한 거를 또 글을 쓴 게 또 있습니다 꼭 제가. 그래요? 제가 연기 경험이 약간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나 그거나 다 비슷해요 그래요? 그 비슷한 점도 있는데 다른 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썼죠. 다른 게? 그게 달라졌다 비슷해졌다 그래요 계속. 그렇죠. 김남경님 상관없는 거 아닌가 제목만 들었을 때 요즘 언어발달이 느린 아이로 인해 주의 비교로 힘든데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꼭 이 책을 추천해 주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나요?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김남경님이 말씀 들으니까 김남경님께 마음에 와닿는다면 너무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직접 겪은 힘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이유로 저는 힘들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써내려간 글들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신다면 그건 저로서는 너무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최수민님 책에 해놓으신 사인 밑에 괜찮은 하루라는 말을 적은 이유가 궁금해요. 장기아 씨는 어떤 하루가 괜찮은 하루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이 말씀은 제가 초판에는 제가 일일이 다 펜으로 사인을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인 밑에다가 괜찮은 하루라고 제가 적었는데 그냥 행복한 하루 좋은 하루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기대치가 너무 커지니까 대충 괜찮은 하루 정도 쓰면 그래도 현실성도 있고 웬만큼 그렇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까 비틀스 얘기도 나왔잖아요. 비틀스 노래 중에 어데인덜 라이프라고 아주 명곡이 있죠. 맞습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하루예요. 그것도. 마침 참 그 어데인덜 라이프라는 제목을 번역한 인생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꼭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나 안 보나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은 안 읽으셔도 그냥 다 아시네요. 내용을. 아예 참. 8668님. 전 음악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셨는데 싱어송라이터로 첫 앨범은 언제 나오는지. 아. 이거 뭐 전혀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공통제가 막 막 흔들리고. 지금 장작가로 지금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 사실 뭐 언제 나올지는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사실 시작했습니다. 이제 작업은. 아. 그래요? 벌써? 아. 부지런하네. 아. 근데 시간이 다 됐네. 벌써.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시간이? 글쎄요. 장작가님이 나오셔서 그러지. 아니 이거 전번에 sbs에 저기 이선아 pd랑 같이 했잖아요. 네. 대단하라디오. 저희 장대라 pd님이었죠. 네. 아. 선아씨가 이것 좀 틀어달라고 지금. 아. 네. 바로 지금 전화가 와갖고. 네. 네. 아유. 그때 그 노래 들으시고. 네. 네. 그러면 앨범 준비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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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